저는 게임할 때 제일 뭔가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던 사람을 찍었습니다.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뭘 할지 모르겠는 사람. 감이 안 오는? 네. 게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의 여부로 찍었습니다. 진짜 한순간에 분위기가 나오니까. 진짜 재밌다. 저는 준영 님 말이 너무 컸어요. 보여줄 캐릭터를 그 한 시간 동안 보여주지 못한 사람을 자기는 찍었다고 했잖아요.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나영 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. 그 멘트를 날리는 건 조금 리스크를 가져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내가 운으로 떨어졌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거면 내가 그냥 행동을 하자. 1.